이걸로 부추 겉절이 한다고? 응 이걸로 부추 겉절이 한다고? 갑자기 왜 부추 겉절이 하는데? 방송에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그래서? 응 어 뭐 해먹은거 썼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도 해야되겠다 그랬지 아 부추 겉절이에 양파도 넣어? 응 쳤어 이렇게 넣어 색깔 나라고 내가 일부러 넣어 너무 시퍼러니까 너도 맛있지 빨간 고추도 넣네 그게 청양고추야? 응 그냥 액젓 액젓 이 정도로 한 반컵 정도로 부숴면 돼 반컵 이거 다 부숴 맛있어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도 한 반컵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묻혀야 되는구나 어, 풋내놔, 파괴묵, 풋내놔 이것도 잘 묻혀야 맛있어 아, 묻힐 때? 왜? 딱 주물주물 해보면 풋내놔서 먹는 거 아 그러니까 너른 주릅에다 조심스럽게 묻혀 살살살? 응, 살살살 매실 이제 컵을 줘야 될까 이거 여기 방 틈 넣었어 적국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 따라서 해야지 그게 뭐 용량컵도 아닌데 뭐 아, 난? 그래도 보면 알지 이게 매실이고, 매실 또 한 수저 반 정도 맥도기를 왜 전화 안 받아도 돼? 지금은 안 받아 깨 깨 한 스푼 다 됐어 참기름 많이 넣으시면 돼 참기름 반 스푼 아 간 볼라고? 응 딱 됐어? 응 한 번에 끝나네 간이 한 번에 뵙겠습니다. 한 번에 뵙겠습니다. 한 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